오늘은 새로운 친구 만나. 엄마 친구 제인이 만나. 제인!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의 딸이야. 저희가 오늘 또 게스테이션 왔어요. 저희 집에 앞에 있는 게스테이션인데 스위밍 클래스 안 가는데? 지금 빛이 가요. 근데 제가 진짜 지금을 말이 하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켜면 지금? 지금? 오 우리 졸려? 하품하네. 오토바이 타러 왔어 아저씨들이. 아빠 기름 넣으러 왔어. 진짜 다 끝났구나. 내일이 마누스 데이고 제가 한국에 사는 아는 동생이 미국에 다시 와가지고 오늘 라구나 비치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요. 딸도 있어서. 그래서 멜로디랑 동갑이어서 재미있게 놀 거 같아서. 되게 오늘 익사이팅 하는 날입니다. 어? 아빠 저기 편의점 갔어. 뭐 가지러. 오늘 재미있게 놀 거야? 오케이. 오케이. Let's go guys.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지금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왔다. 오오오오! 여러분도 gerne 한 번 먹어도 될거야? 다 Six 아무튼 이번 주는 한국은 어버이날이 잖아요. 미국은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어 가지고. 어머니 날 먼저여서. şu금. 아까 휴가처럼 가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라구나 비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관광지. 왠지 누구야? 휴림값이 아직도 너무 비싸요 눈길을 열어줄 더 무서워 와 이거 차가 너무 줄어서 새차를 하러 가야되요 오랜만에 왜 울지 아니 아이디 아직 하지도 않았어 버블은 버블 아이디가 무서워? 로디 하나도 안 무서워 멜로디도 어렸을때 울었는데 비하인드? 물이 좋아 아이디가 물이 좋아 피폿비 소피소프 소피소프 아이 괜찮아요 소피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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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재미있어 로디야? 소피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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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디 소피소프 젠이스 She's not gonna hurt. She's okay. 멍! Bubblegum! No, she's not gonna hurt. She's okay. It smells like frosting, too! It smells like frosting, too! It smells like frosting? Could it? It's bubblegum. I like bubblegum. Wow! You're about to be outside. Outside. All the dirt is gonna go away. It's outside. Don't worry about it. 너무 저거 잘하는거같아 정말 잘하는거같아 하이디 너무 잘해 예이 희해하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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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여기 바다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아는 바다는 저긴 아니지만 여기? 거의 여기 거의 여기 야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되게 높이 맛있어. 모자 쓰고 가. 아이디 일어났어요. 우와. 이게 뭐야? 큰 집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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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완전 궁궐 같네. 너무 웃겨. 오션. 우리가 내려갔어요. 바이케 시간. 바이케 시간. 바이케 시간. 바이케 시간. 오늘 이곳에 많은 곳을 가고 있어요. 아. 이곳에서. 이쪽으로 가면 라구나 비치고 여기는 루프트 비치 같아요. 너무 예쁜다. 바이케 시간. 이쪽으로 가면 라구나. 이쪽으로 가면 리포트 비치에요. 우리가 아마 중심이 딱 있나봐. 오우. 모르사이크 엄청 많다 오늘. 바이케. 리치한 느낌이 난다. 굉장히 많다. 로리야. 조용하니 루프트. 바이브. 바이브. 지금 여기 기분이 되게 좋은가보다. 기분 좋아? 바이브. 와우. 예쁘다. 바이브. 바이브. 마이브.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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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베리 이 옷을 좋아해요 이 옷을 좋아해요 베리 또는 베리야 안녕! 베리 아이디! 귀엽죠? 하하하하 귀여워 저기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요 오 히리야 역시 히리 많구 받아봐 어 받아 되게 예쁘다 하이디 메로디 히히히 레츠고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브런치 여기가 브런치 와우 오우 오우 아르 비치 쪽에 있네 오우 아우 풍기 아르 아우 아우 아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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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가 적당하고 이런 시럽은 한 마리에 대한 라는 것 같아요. 프린치 소스 프린치 소스 오, 이리 오 아, 그치 프린치 프린치 브라이 여기야, 재밌어? 할리 안녕하세용 루디야, 재밌어? 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바다 갈꺼야? 아빠는 아직 먹고 있어서 아빠는 아직 먹고 있어서 아빠는 아직 먹고 있어서 저랑 아이들 마음이 귀여워서 놀고 있어요 예, 여깄고 재밌지, 얘들아? 아뇨! 쇼패 꼬빠, 꼬빠 아뇨, 엄마 애들야 아뇨, 엄마 꼬빠 아뇨, 아뇨 elim 좋아? 좋아, 루디야? 너무 추워 근데 시원하기에 너무 차가워 여기는 라구나비치에요 여기는 TV 드라마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유명한 곳이고 아 휴가 온 거 갖고 싶다 사람 거기 없네 좋다 와 쟤들 안춘나봐 와 쟤들 안춘나봐 가빠 저게 Let's go over there Come here Hang up there It's fun It's fun Don't get too close though 오 오 오 오 너무 가까이 가면 빠져 너무 가까이 가면 빠져 비추 냄새 You don't wanna play Sam? 예이 좋다 예쁘네 아아 아아! 아아아아!!!! 나리 갈아서 나리 입은 취득 뭐 만들어요? 한 Кив실 하나의 키즈에 이제? 너희야. 너희야. 내 생각보다 한척하네.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신났어. 네 소리 질러. 신났어? 신났어. 뭐라고 아이디? 응. 오 근데 조심해야돼. 아빠 봐봐. 아빠. 화네. 이제는 쉬워. 우선 시간력이 이루어진거. 한식을 안와. кра설비에다가 나왔나. 친구들아, 자리에다가 퇴근할래? 진짜 많아. 나왔나. 나왔나. 라인드 손 향기는 airport, 오늘은, 하이디랑 엄마꺼야? 지금 이 영상은 멜로디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우, 좋은 작업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디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디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Father's day or Mother's day? Mother's day 우리 왔네, 하이디볼까? 와우, 오렌지 주스 왔어 아플 주스 이거 아플 주스고, 이거 오렌지 주스야 오렌지 주스 마셔봐 오렌지 주스 보여 드릴게요 오렌지 주스 보여 드릴게요 너희 카메라맨이야? 너 미치로 든 거 아니야? 엄마 얼굴 보여? 이건 멜로디 워러 멜로디 바빠 촬영 중이야 자, 아플 주스 먹여드릴게요 I wanna try the apple juice 멜로디, 하이디랑 엄마 찍어야지 멜로디, 하이디랑 엄마 찍어야지 Can I try the orange juice? I can't see you You can see me? Yeah 엄마 It's on? 엄마 It's on, right? Yeah, don't put your finger in front of the lens 엄마 엄마 오늘은, Mother's day 자, 아침에 먹으라고 합니다 오우, 스트리트 스피퍼스 오우, 스트리트 스피퍼스 와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이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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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전부 다 탔어요 I got so much 엄마, I wanna send us to you 오늘은 잠깐 여기 둘러보고 쇼핑 조금 하고 집에 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다, 그치, 얘들아? 재밌었어 어제? 야? 비치 재밌었어, 얘들아? 네 저희는 사실 어제 굉장히 재밌게 보냈어요 오랜만에 휴가처럼 즐겁게 보냈는데 여기는 되게 해변이 짧아요 그래서 바다가 되게 가깝거든요, 파도가 그래서 파도가 놀다가 어제 하이디를 덮쳤는데 다행히 그래도 재밌게 놀고 지금 이제 오늘 Mother's day라 꽃 사가지고 꽃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오면 가는 꽃집이 있어요 라구나 비치 오면 가는 꽃집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꽃 사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조금 놀다가 비치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놀이터 가고 싶지? I don't see, 아빠 아빠? 체크아웃 하러 갔어 아빠는 지금 체크아웃 하러 갔거든요 우리 놀이터 가고 싶어? 놀이터 가고 10시에 가게들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10시에 잠깐 쇼핑을 하고 아빠가 지금 라구나 비치 티셔츠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하고 갈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구독 추천하신 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오, cool flower shop 첫 번째 공연이 와, 바이 정말로 신경이 준비해 비끄러 이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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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at those are the ones mommy picked out from are you getting those for mother's day for mommy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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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made it are you made it they're too hairy this is pud십 we gotta pick one out for grandma oooo i gotta buy these the girls went inside the car to stay warm 하하하 oooo 오늘 마주시스 대가 엄청 상한 거 많아요 오늘 마주시스 대가 엄청 상한 거 많아요 아빠들, 아들들이 많이 온 거 같은데 오, 드디어 아빠가 온다 Daddy's coming Daddy got something else Daddy got 할머니랑 제 꽃이에요 What did you get? It's for me? Yeah Really? For me? What's this? It's super spartan and it smells good I love it actually Oh, thanks Namaste Namaste Thank you guys This is my grandmother I bought this one No, that's for you and that's for a girl Ah, so? Do you want to do this? Okay I'm going to play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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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play a little bit Heidi, I want to go Okay, let's go Let's go Heidi, calm down You guys are super cute Thank you